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강용숙 변호사 너무나 잘 알려진 인물이고 지난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출마했던 강용숙 변호사가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할 당시에 많은 분들이 후원을 했죠. 후원금의 일부가 사적으로 유용됐다라는 그런 소문이 파다했고 그것을 결국 고발하는 분들이 그동안 일체 그와 관련해서 후속 그런 소식들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덮는 모양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그냥 아무리 문제가 있더라도 덮어버리면 그냥 덮는 거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도 궁금해 왔는데 이제 보도가 이번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정말 덮는 줄 알았는데 강용숙 변호사에 대한 강한 그런 열성편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보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제 이 유튜브 방송을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우리 편이든 저 편이든 동쪽 편이든 서쪽 편이든 간에 옳고 그름을 명료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주 오래전에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보니까 연합뉴스 메일신문 그 다음에 뉴시서 이런데 검찰이 정치 후원금 사적 유용 혐의로 강용숙 변호사를 추가 기소했다 그런 소식이 거의 모든 그런 언론들이 다 다루게 됐습니다. 중앙일보 내용을 조금 더 보니까 검찰이 강용숙 변호사를 추가 기소했는데 한 그 당시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한 20억 상당 정도의 후원금을 모았을 겁니다. 그 후원금 가운데 5억 5천만 원 정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한 모양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여러분도 오래됐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게 되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담당 검사는 부장검사 정원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강용숙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2022년 5월 무렵에 후원금 5억 5천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강용숙 변호사는 현재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 대표 A씨에게 수천만 원 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7명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네요 이미. 그리고 영수증을 부풀려 가지고 그다음에 또 일부 돈을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시시콜콜한 내용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한 20여 원에 가까운 그런 후원금 가운데 일부가 사적으로 유용됐다. 옳고 그름이란 그런 기준을 보게 되면 십시일반으로 그런 강용숙 변호사를 믿고 후원한 사람의 그런 돈을 파해 모범이 될 정도로 엄격하게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강용숙 변호사가 사용했어야 되는 것. 이제 추가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재판에 임해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병합될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강용숙 변호사가 이제 사적으로 유용을 했다. 참부로 이러면 강용숙 변호사는 현재 선관위 체제 하에서는 앞으로 공직선거 같은데 출마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는 이미 여러분들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도둑놈들 오건 도둑놈들 오건이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를 다뤘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한 장이 경기도지사 선거를 파헤쳤거든요. 그 경기도지사 선거를 보게 되면 김은혜 후보가 이긴 선거를 사전 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아주 아슬아슬하게 더불어민주당의 김동룡 후보가 이긴 것으로 그렇게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사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한 달이 채 안 돼가 실시됐기 때문에 전국 적으로 선거를 조작하는 그런 세력들은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많이 봤죠. 눈치를 본다는 것은 조작을 하지만 들키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서는 뭘 했는가 하니까 조작값을 확 낮췄죠. 눈에 띄지 않게끔. 예를 들면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는 2023년 4월 5일 보궐 선거에서 조작값 35%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5% 2018년 지방선거 에서 20% 그만큼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들키지 않도록 눈치를 많이 봤죠. 여러분들 여기서도 보게 되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김은혜 후보는 조작값 이 5%였습니다.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김은혜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5장 만 훔쳐가지고 김동영 후보 한테 이동을 시켜준 겁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는 많지 않지만 강용석 후보 는 경기도의 크임 혹은 선거구 에서 50%를 빼앗겼거든요. 강용석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50장을 빼앗아가지고 김동영 후보와 함께 넘겼거든요. 그다음 또 한 명 후보인 정의당의 황순식 후보는 30%입니다. 이 50%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선관위에게 찍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조작값을 올려가지고 확실히 낙선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제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거죠. 하도 소식이 이러면 안 들려가지고 강용석 변호사의 그런 후원금 사적 유용 사건이 대충 묻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전후 사정을 당시에 고발을 한 주체인 김소연 변호사가 상시하게 정리를 해놨네요. 수원지검은 공소시효가 불과 3주밖에 남지 않은 데다가 강용석 즉 피의자들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소환에 응하지 않는 악조건 속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정거를 확보하고 먼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럼 이 고발을 누가 했느냐. 김소연 변호사가 2022년 11월 8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한 달을 남기자는 상황에서 드러난 사실들과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강용석 등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 3주 전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강용석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번에 후원금의 사적 유용을 가지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아마 기소를 한 방입니다. 장장 7개월 동안 검찰과 법원에 우리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밝히 위해 수차례 증거를 정리하고 법리 의견을 정리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선관위가 고발한 혐의 외에 모든 수사 의뢰건 등 혐의를 완벽하게 보세요. 이런 내용이 실려있네요. 어쨌든 저는 요즘에 하도 세상이 어수순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맹백한 그런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덮으면 덮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덮이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추가 기소가 돼서 사건의 실제적 진실이 곧 드러날 수밖에 없죠. 무척 잘된 일입니다. 광고 하나 여러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밝힌 이 책이 4월 초에 나온 도둑놈들 4권. 202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5월 30일 날 나온 것이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권입니다. 올해 여러분 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하고 공직선거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1권부터 5권까지 손을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공정선거 회복을 위해서 힘을 더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선거를 지킵시다. 우리 체제를 지킵시다. 나라를 구합시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선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